마주친 순간 힘이 풀려 아이처럼 말도 못하게 되고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아 어떻게 머리가 빙돌아 작성 2분의 1인가 봐 생각만 해도 웃음 짓고 멍었게 돼 어른이들 느낌 내가 아닌 느낌 비밀스럽게 스르르 나도 모르겄네 반쪽 때문에 너에게로 끌려 갖고 있어봐 항상 우린 서울의 1분의 우리야 그런가 봐 네가 가져간 내 반쪽 때문에 알면 또 알수록 닮아 있어봐 어쩌면 우린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 가나 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걸 내 맘 우리둘 하나 둘 셋 너의 맘 나의 맘 단속이 모여 하나가 되기를 바라 내 맘 나는 우린 서로의 마음을 나는 우린 서로의 마음을 그런가 봐 네가 가져간 내 반쪽 때문에 알면 또 알수록 닮아 있나 봐 어쩌면 우린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기를 바라 하나가 되어여 가나 봐 안녕!